. 골드를 전부 읽고 희귀 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와우. 세 개 중에 뭐 먹지? 아니, 이거 세 개 다 좋은데. 아니, 포식 별로 아닐까? 절힘 먹고 싶은. 절힘 안 쓴 지 너무 오래되서 함 써야겠다. 맞은 보스도 변실로 보스네. 아니, 절힘 안 쓴 지 진짜 오래됐어. 맨날 갓뽕기만 쓰더라고. 그리고 절힘을 안 썼어. 음. 동풍기가 희귀가고 절힘이 고급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동풍기가 더 센 것 같아요. kah-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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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힘 부터 강화하자 저저저 도둑놈식이 저 잡아도 아니 잠깐만 뭐야 이게 똥갬 경로절힘 경로절힘설파 경로절힘설파 으읍 그램린 불 또려보내기 왜 흘레만 나옴 무장해제 평번무장해제 철힘 3대 모뎀이었을걸요 잠시하고 과 hymn 장벽 이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нашем defeat 저 상 행 땝 HEL relax 디팩트 시작 시 모든 타격은 코어 서지로 대체 모든 수비는 유전 알보리즘으로 대체 기중 시저는 숙제 후 심장 크레마온 행복 디팩트 이 뭐야 이길수있나요? 몸박넣기, 무정넣기 희귀카드보다 탐나는 일반카드 티야 아이 드로 왜이래 되게 수비카드밖에 없는데 똥뿜기, 아니 갓뿜기 빗뿜기 짜증나 빗뿜기 빗뿜기 상당하임 손님들이 빛붐기 그는 신인가 바리케이드 빛붐기 스네코 잔잔 이거 슬넷 3장인데 그냥 판도라 돌려도 될 것 같은데 3장보다 판도라가 낫겠지 야 차보 하나 줘봐라 아 제물 나이스 아 혈안 아 감시병 불조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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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물 강화하고 어 불보면서 덱 다듬자 덱 다듬기 전에 엘리트 가지 말고 엘리트 가봤자 손에 일듯 아 야 화염 장벽 어디가냐 화염 장벽 꼭 제때 안나오더라 야 야 들어와 야 들어와 아아 좋아요 화염 장벽 화염 장벽 certific 웅 사 뱀 아 어 아 아 아 아 그냥 썰 힘쓸 것 같다. 기사. 기사.. 기사 쓰는 게 낫겠지. 기사. 확실히 절 힘이 많이 약하네. 뭐 지울까? 드롭킥. 영체화 바리케이드. 병번재물 안 드는 게 아쉽구만 디미션 0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당신의 모든 무물 및 저주카드 데이터 디스크로 대체되었다 심장허저벨씨 만 아이고 디펙트 사랑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디펙트를 좋아하시는군요 아 조졌다 아니 한국인들은 세상 누구보다 디펙터를 사랑하면서 왜 본심을 숨기는 걸까 어째서 본심을 숨기는 걸까 숨기지 않은 거 같아요 숨긴 게 아닌 거 같아요 디펙트 같은 거 좋아하는 건 좀 숨겼으면 그런 거 좋아하니? 쁘라다냐 쟤물 그래 아 이거 좀 아 여기 절힘 절힘 들어가니까 힘드네 어둠의 포 아 미라손 아 이거 어포를 쓰는게 맞을라나 길게보면 길게보면 역시 어폰가 근데 3코스트 덱이고 이거 어둠의 포옹 쓰기도 힘들텐데 차라리 진화 나오는게 좋지 않을까 아 뭐 일단 영체화 쓰긴 써야지 키레용 드로우 많으면 이득 챙길 수 있는 덱이고 코스튬을 꼭 먹어야겠다 내가 먹겠다고 나오는건 아니지만 초커도 오케이래 아씨 설빙수 너가 슈퍼 그치 mł 어째서 눈물이 나는거지? 룬 10이면 제가 뭔데 10떡들아 포멜 타격 하나있지 충격타 넣어도 될거같은데 퍽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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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ug 롬 10이면 이거로 무감각 원재준 님 무감각 이도류 이도류 절대적인 힘 이도류 몸박 기사? 불조약? 뭐여 무감각을 안좋아 안의 쇠물 아리케이드는 가져가도 된다 안의 쇠물 이도류 돌려줘요 돌려줬다 어포? 기사 불조약?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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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태우지말꺼야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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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이게 아이언 클레드다 발굴 영수와 발굴 재물 이제 왕관 먹어도 된다 조약? 무감각이 아쉽긴 한데 뭐 실력으로 뽑지마라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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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채화 있어서 괜찮을수도 있겠다 영채화 내 턴이니까 발굴까지 쓰면 참보 나와도 오케이 찐끈 흘려보내기 3장은 너무 많이 넣었구만 아 팡팡 사이는 참보 나와도 한 Box 완타 완타 아이고 무감각 나왔네 무감각을 집을까 재고를 집을까 무감각이 훨씬 낫겠지 아이 근데 재고도 하고 싶다 자 이것이 실력 개미다 무감각 바타주 드로우 공짜로 하나 주네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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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이파버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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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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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되지 아슬슬하게 한대도 안 맞고 올려가는 중 기사 담배때 아니 담배때는 좋은데 새벽구역이 없다 내가 가서 담배 씨면 되겠다 담배때 카카털 소름 첫 턴에 삼턱이 다 때리는데 그걸 막는 아이언 클래스도 놀랍다 영체 와라구아 영체 와라구아 요런 민폭 전둥 담배 뭐 지우지? 은근히 지울 거 없네 강타? 강타 쓱 맨날 지우지 강타 허섭쇠 강타는 잡을 수 있나? 잡겠는데? 맛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아니 대단히 안정적이야 아니 대단히 안정적이야 hvor 속이언스는 단지 안정적이야 아니 대단히 안정적이야 그리고 어디가? 오랫동안이 죽을때 예, 예, 예 허우 잡채 빙가 으리스른 으리스른은 수영의 눈 다리엄채가 굉장히 안정적이구나 영채화가 살렸다 오지오지 폼멜타격 폼멜타기역 킹렌즈 켈리퍼스 제거 납시다 뭐 지울까 철파 민포가 날란가 복제포션으로 바꿀까 영채화 한번 더 쓰는게 이득일수도있고 이바리케이드 개굴 오후 오후 아 와우 오죄 영체화되게 뽑았으면 맞아야지 표창 아 완타웨키 완타웨키만이라면 절히멜 따블로스까? 뭘 따블로스지? 영체화 두 번 쓰는 게 낫겠지? 예시 예시 어차피 인공물 때문에 부장에서 못쓰니까 이거 태우고 은근히 위험했네 딜이 좀 낮아가지고 한 턴에 200딜 못 때리고 한 턴에 100딜 밖에 못 때려서 위험했네 100 심장 허접세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절힘이 안좋긴하다 불풍 끼었으면 더 쐈을 듯 가뿜기 빠바밤 킹뿜기